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케이스트에서 뵙네요. 고1 첫 번째 여름방학이죠.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개인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정말로 고1 때요. 고1 1학기 때 모의고사 있죠. 전국 모의고사 보면 정말로 60점대였어요. 정말로 영어가 그거 100점 나오는데 정말 8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 같은 학생들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제 케이스트를 본 학생들 중에서 물론 저보다 지금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고1 때 1학기 때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학생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러니 영어가 68점, 64점 나오는 거죠. 맨날. 제가 그렇게 나왔다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100점 나오는데 8개월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름방학만큼 중요한 기간 없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작년에도 전체 학교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고 올해도 좀 공부할 분위기 좀 아닌데 원하는 것만큼 내가 영어가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또 내신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고1 1학기 때 공부한 방식으로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영어 공부의 한 80%, 90%인 줄 알았습니다. 단어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아, 전 사실 단어 많이 외웠습니다. 정말로. 단어를 하루에 거의 월와 소모금 하루에 30개씩 외운 건 기억은 나요.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근데 저같이 오해한 학생들이 있어요. 단어를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단어 무조건 많이 외워야 돼요. 제가 외운 것만큼만은 외우셨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뭘 오해했냐면 어,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하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석력은 나중에 좋아지겠지? 어떡하죠? 착각입니다. 해석력 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요. 해석력은 늘지 않는데 제가 오해한 거예요. 단어 외우는 게 사실 제 영어 공부의 거의 90%였어요. 그 다음에 뭐할게요? 내신 기간에 학교 교재 복습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영어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거 복습은 가능하죠. 근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공부했던 질문이 나오나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질문이 나오나요? 시험에 중간 기말에 교과서를 제외하고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 학생들 중에 학교 영어에서 부교재 들어간 학생들 내가 본 적 없는 질문이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습만 한 학생들, 단어만 외운 학생들 성적 잘 나올 가능성이 0%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해석하여 보지 않은 공부를 안 해봤다면 영어 실력이 쌓이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럼 2년 지나가면 해석력이 증가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1 때 그렇게 점수가 박살이 났다가 개인적으로요. 내신은 그래도 잘 나왔어요. 저 내신은 그래도 일 나왔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학교 위주의 공부한 거예요. 단어는 외웠고요. 학교 수업 복습만 공부하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잘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박살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죠. 6개월을 공부했으면 물론 학교 다닌 건 3, 4, 5, 6, 이렇게 4개월이지만 6개월을 공부했으면 해석능력이 늘었어야 되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꼬서 생각해 볼까요? 6개월 전보다 지금 해석력이 늘었나요? 아니죠? 99.9% 학생 해석능력 안 늘었습니다. 단어만 는 거예요. 그러니 점수가 안 늘어나는 거니까 증가되지니까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가 공부해서 깨진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제 제자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깨진 케이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어 외우는 걸 영어 공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거의 안 해요. 단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넘어갑니다. 이 영어 공부가 해석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과서 복습하는 게 영어 공부의 전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단어 외웠고 교과서 외웠으니 내신은 좀 나오는데 이게 시험을 볼 때마다 모의고사 박살이 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내신이 1등급이잖아요. 전 내신도 안 나와요. 이런 학생으로 얘기할게요. 왜 내신은 왜 점수가 또 안 나왔을까요? 뭐가 문제냐. 교과서를 복습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안 되니까 단어도 외우지 않았고 해석 공부도 하지 않은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물론 저 같은 케이스에는 내신은 잘 나왔고 모의고사를 망한 케이스지만 자 이제 내신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도 안 나온 학생 기준으로는요. 단어도 아마 잘 안 외웠을 거예요. 두 번째 복습도 안 했을 거예요. 교과서를. 그랬으면 내신도 안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 봐서 근본적인 게 뭐냐.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좀 길게만 나오면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이런 의미겠지 하고 짜짓고 넘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2년 반 동안에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수능 볼 때는 그럼 해석이 될까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명확하게 알고 뭐를 구분한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습득하지 않으면 익히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점수가 상승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또 많은 학생들 케이스 이거예요. 이건 아마 2등급 이하의 거의 모든 학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 다 모든 학생이 들어갈 거예요. 길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게 된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는요. 단어가 핵심이 아니에요. 덩어리 기준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를 봐야 전체의 구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해석은 단어 기준이라 덩어리 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묶어 읽기, 끊어 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1 때까지는요. 사실 끊어 읽기, 묶어 읽기만 제대로 해도요. 단어를 외웠다는 전제하에 점수 미친 듯이 올라가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름방학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60점대인 김기철이 8개월 만에 100점으로 그러니까 제가 고2 때 이후로 모의고사 100점을 놓친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제가 왜 가능했었냐면 단어는 정말로 30개씩 외웠어요. 그 다음에 뭘 해봤냐면 해석을 제대로 하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습으로 내가 한번 해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니 선생님께 수업하시는 거고 내 걸로 체화시키고 복습을 했더니 해석 능력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자 이게 기본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묶어주기. 그러니까 덩어리 기준으로 보라는 게 영어는요. 우리말 구조에 없는 게 있어요.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명사 뒤에 꼭 얘는 명사를 풀어놓는데 전치사 명사는 무조건 가로 열고 닫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명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은 몰라도 돼요. 이거 수식어구의 묶음이에요. 전치사 명사는.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가로 열고 닫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또 뒤에 있는 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자 3번 묶음 들어가고요. 명사 다음에 좀 어려움을 안 할게요. 형용사 구라만 안 할게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던가 명사 뒤에 ing pp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후치수식의 덩어리입니다. 자 네 번째 제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라고 하는 그 문법적 요건이 쫄지 마시고 되게 간단해요.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온다던가 명사 다음에 가로 닫는 건 두 번째 똑같아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으면 돼요. 이게 덩어리에요. 다시 한 번 가로 열고 닫는 건 간단해요.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열고 닫는다. 명사 다음에 투동사 운영 나온다. 투동사 운영 가로 열고 닫는다. 명사 뒤에 형용사나 ing pp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다. 뒤에서 꾸며 들어가는 말이다. 명사 다음에 제발 관계사말을 쫄지 말고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온다. 가로 열고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은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덩어리다. 그 다음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명 명 동원여 명사 동사를 열고 닫는다. 가로 닫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이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간다. 이게 가로 열고 닫기 묶어 읽기입니다. 그럼 끊어 읽기는 뭐냐? 되게 간단해요. 동사 앞에 끊어 읽어라. 접사 앞에 끊어 읽어라.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영어는요 단어 기준이 아니라 덩어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묶어 읽고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끊어 읽으면 고1, 고2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3 때 올라가면 더 길어지면 다른 방식을 또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민하지 마세요. 묶어 읽고 끊어 읽고 덩어리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럼 제가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두 줄짜리 문장을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이해되는 문장으로 확 변합니다. 아는 단어로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전치사 명사는 열고 닫아야 돼요. 수식 오고 문화에서 명사 다음에 WH가 나오면 제발 관계 부사라는 말 몰라도 돼요. 명사 뒤에 WH가 후치식이에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동사 앞이 닿는 건 맞는데 잠깐만 이게 명사지 명사 다음에 대신한 WH가 나오는 거 뭐라고 또 가로 받아야지 그러면 또 후치 수식 볼게요. 문화에서 there is there라는 뭐가 있답니다. 믿음이 있는 문화에선 어느 믿음 너가 can have 가질 수 있어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있는 잠깐만요. 또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 또 가로를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떠한 것을 네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다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는 문화에선 대열이 있다 없다 문제 없다 선택할 때 선택의 문제 같은 건 없지 않냐 가로 열고 닫아야 구조가 보이고 덩어리가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 쓴 거 명사담에 대시나 WH가 나오면 후치시구나 명명 동은 후치시구나 이것만 알았으면 문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거 봅시다. 그들은 동사배 끊고요. 그들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리건 웨스트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과도한 칭찬을 하면 안 좋다 이 글이었고요. 이 대의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떠한 성격의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명사담에 했나 같지 후치시 얘는 해석 안 합니다. 향상시킬 수 있는 자 그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명사담에 투하 나오면 후치시 전치사 명사 볼게요. 쇼터미 단기간 단기간 단기간에 이기는 그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기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특징을 아이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한테 과도한 칭찬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승리하는 이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 열고 닫으면서 읽어야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로 봐야 글이 이해가 되는 걸로 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1 때 진짜 제가 영어 공부 때문에 헤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외우는 게 단자랐고요. 학교 수업 복습하는 게 단자랐어요. 근데 제가 딱 바뀐 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해석하는 거 제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해석력이 미친듯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아마 아마가 아니라 단언컨대 저만큼의 영어가 될 겁니다. 졸업하시기 전에 자 뭐 이 질문은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세 줄짜리까지 한번 봐드릴게요. 때 운동선수가 동사패 끊고요. 저항을 할 때 뭘 정하느냐 유혹에 저항을 할 때 명사 다음에 투가 나오면 후시시게요. 운동선수가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할 때 정의사 명사는 가로 1구에 닫고 명사까지 정직하자는 방식에서 방식 속에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운동선수가 저항을 할 때 그들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사패 끊고요. 긍정적 성격의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삼의 대순 후치식 레스가 동사패 지속되답니다. 평생 지속되는 긍정적인 성격의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선수가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을 해요. 근데 정직하자는 방식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내가 저항을 할 때 그래 나 정정당당하게 이길 거야. 그 유혹을 저항할 때 그 운동선수요. 평생 지속되는 긍정적 성격의 특징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야 이해되는 걸로 변한다는 거. 그럼 남는 기간 아실 거라 믿어요. 여름방 자기가 부족했던 아 나 여태까지 단어만 외우는 게 영어 공부에 단절하구나 라는 학생들 해석 공부하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어 저희 Q&A 들어오셔서 자기 학년 점수 때 내신이나 내신하고 이제 모의사 둘 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그 다음에 해석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희 연구팀이 저희 연구실장들이 구체적으로 어 공부 어떻게 하면 도움될 거예요? 하고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Q&A 와서 어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진짜 멋진 2학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